5시 뉴스 오후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시내 원룸 초록방에서 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규스룸에서 박진규 앵커랑 대화를 하셨고 오늘은 저랑 했는데 오늘 제가 더 즐거운 토크를 이끌어 가보도록 분위기가 더 화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옆에서 박진규 앵커가 그럴 리 없다라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좀 봤는데요 백제화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죠 양평 주민들을 원희룡 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길을 내려면 우선 오물을 치우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오물, 조금 센 표현이긴 한데 뭐가 오물이란 겁니까? 백제화 선언 아니고 잠정 중단 지금 조금 조금씩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예타 후의 원안이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느냐라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디로 간지 없고 온통 언론 이슈가 원희룡 장관에게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는데 하여튼 원장관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 주목받는 것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 부분에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이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취합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옮긴 거냐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오물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자꾸 괴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국회의원 3선하고 제주도지사 두 번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좀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슨 정치적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국민의 어떤 합리적 의심, 의혹에 대해서 오물을 치우고 그러면 국민이 의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오 했더니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단일한 어떤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오물이다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직전에는 날파리 선동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 보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처가가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한 주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동산 개발 업자였고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있고 지금 구속된 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과거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하는 것도 뭐 군수가 바꿔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개발부담도 안 내고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고 증명서도 위조하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선산이라고 하더니 왜 계속 사들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민의 의심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지 이걸 오물이다 날파리 선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안타깝네요 노선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혹과 의심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혹이 되려면 합리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지난번 상임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도 사실상 조금 수준 이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조사나 수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내에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런 식의 어떤 그냥 장관 국무위원하고의 말장난 같은 저런 형태로는 어떤 의혹도 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까지 그냥 정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흙탕물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하고 털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실체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물론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필요에 의해서는 저는 수사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정조사를 냈지만 국정조사도 여기 김 의원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수사 권한이 없어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자료 갖고 한다는 것은 또다시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루빨리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국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사실 해왔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듣는 국민들도 지겨우실 겁니다 2년간 전문기관에서 예타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 왜 두 달 만에 용역업체가 이걸 바꾸느냐 처음에는 양평군이 바꿨다고 해놓고 왜 용역업체가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느냐 노선의 55%를 바꾸는 변경안에 대해서 왜 예타도 하지 않느냐 이거 모든 것을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조도 필요한 것이고 장관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양평 주민들을 만났을 때 좋은 이야기 사실 듣지만은 못했어요 어제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정치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너무 정경으로 너무 언론으로 불법할 것이 아니라 양평의 발전 국익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은 그렇게 얻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여야 둘 다 정치화하지 말라 뭐 이런 반응인데 두 분이 생각하는 해법은 앞에 좀 저희가 들은 것 같고요 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좀 세진다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원 장관의 이미지가 원래는 이렇게 막 센 발언을 하는 이미지는 아니었고 좀 합리적인 캐릭터도 갖고 계시고 한데 최근에 이렇게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도 이제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추 장관이나 아시다시피 뭐 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향후에 정치를 계속 할 사람들이잖아요 다음 행보를 고려해서 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관료 출신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혹은 지지층에 본인이 좀 어필하고자 하는 행보 그래서 사실 그것이 조금 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또 이제 정치인인 국무위원이지만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 부분은 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공감하고요 특히 집권 초기에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셨죠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가장 스타는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일각에서는 좌청룡 500호에 좌동훈 우상민이 있는데 그렇죠 우상민 장관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동안 탄핵 관련해서 주춤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장 언론의 스포틀렛을 받는 분은 한동훈 장관이죠 이쪽 정권의 입장에서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좀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한동훈만 스타냐 나도 스타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백지하 선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장관보다 이 시점에서 가장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더 주목받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1년 2개월 만에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윤희숙 의원 표현대로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정치를 하면 본인이 뜻한 말을 이룰 수 있느냐 소위 대의를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며칠째 원희룡 장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이야기 나오면 또 전하고요